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텐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종목명이 먼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종목 보시고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금 팀장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강민 전문가의 지난주 탑백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주 방송 이후에 두 자리대 상승률을 최고점 기준으로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러고 나서 5조 천무에 대한 수출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런 호재가 나오면서 했지만 그 공시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갭 상승 후에 빠졌습니다. 빠지고 지금은 이제 차트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약간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다면 일단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일부분은 시장의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또 이제 보유를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또 다섯 가지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준비하신 종목, 그 종목명부터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롯데관광개발, 넥스트칩, 롯데케미칼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이고요. 강민 전문가는 동진세미캔, FST, SNS텍, 카카오페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총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더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일단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목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투자 심리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LG 디스플레이는 아시겠지만, 적자도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판을 보게 되면 LCD도 그렇고, OLED도 그렇고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조심스럽게 미국이 반도체여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중계돼서 수출 규제에 대한 겸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애플의 아이폰 14를 한번 예를 들게 된다면 사정의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LTPS 방식과 LTPO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LTPS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BOE, 진등방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LTPO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들어갈 뻔했는데 기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LTPO는 잡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BOE한테 쫓기는 상황들 속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따라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대중 규제에 전해가지고 중계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좀 주춤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수세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연휴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었던 투자 심리는 좀 바뀌지 않을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적자가 나고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먼 미래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는 기대감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될수록 반사이 기대된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동진세미카엠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월 26일 날 제가 이 코너에서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인데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가져와 놨습니다. 그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원대에서 어제 강한 상승이 좀 동반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어제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3,770억 전년 대비 26% 올랐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623억 전년 대비 무려 79% 증가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어제 반영했는데 저는 이 부분보다는 더 나아가서 EUV에 대한 부분이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도 시세가 죽지 않았다. 말씀드리면 일단은 16일에 어떤 행사가 있냐면 ASML 바로 이제 장비 반도체 장비의 큰 대부인 ASML이라는 이 회사의 경기도 하성의 반도체 클러스터 기공식이 열립니다. 여기 당연히 ASML 베닝크 CEO죠. 이 CEO가 경영진들이랑 참여를 하게 되고 여기에 또 이재용 회장도 방문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EUV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가장 핵심은 뭐다? EUV 장비를 어떻게든 좀 생산을 잘해서 아무래도 초미세 공정 이런 부분들을 상용화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 동진 세미캠도 이제 EUV용 포토레이스트 상용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서 좀 좋은 내용들이 좀 들리지 않을까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반도체 부분과 관련해서 삼성정장의 한 매출이 좀 큰 편이고 이와 함께 2차전지 관련 산업군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방산조 들고 오셨는데 캔코 아이어라스페이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종목명은 말씀해 주셨고 일단 모멘텀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UAM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조비에비이션이라는 기업이 현재 그 UAM 지역에서 좀 선도 업체로 치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발빠르게 사업을 좀 전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업의 어떤 노하우라는지 이런 부분을 좀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보잉이 그래서 국내에 좀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선이나 현대 이런 기업들과 회동을 하게 되면서 UAM의 어떤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캔코 아이어라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보잉 쪽을 보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보잉 쪽으로 현재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보잉이 또 UAM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마 또 캔코 아이어라스페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UAM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잉 미국 쪽뿐만 아니라 이제 네옵시티도 이제는 UAM이 묻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블록컵터라는 그러니까 미 그 독일의 UAM 회사인 그 블록컵터가 지금 이제 또 사우디와 손을 잡고 또 이제 UAM 사업을 좀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줄 거라고 합니다. 아마 이 네옵시티를 건설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교통수단 부분 운송수단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래형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은 뭐 AI 로봇이라든지 UAM이라든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조금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캔코 아이어라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앞으로 UAM 테마가 묻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캔코 아이어라스페이스 오늘 하나정권의 리포트도 발간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레벨업 구간이다라는 리포트도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와 그리고 UAM 함께 수주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인데 오늘 종목들 쫙 보니까 극자외선 관련 종목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FST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펜리클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제가 일단 이 화면을 한번 좀 켜주시면 화면의 홈페이지입니다. FST 홈페이지인데 일단은 펜리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포토 마스크인데 포토 마스크 바로 아래에 보호하는 펜리클 같은 경우에는 미세 해로에 대한 색이는 포토 마스크의 아래에서 오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게 되고 포토 마스크의 이런 수명을 좀 증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최근에 포토 마스크에 대한 품귀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FST 같은 경우에 펜리클을 좀 본다고 하면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좀 많습니다. 중국 법인 두 개, 그다음에 미국 법인 하나 그리고 EUV 공정에 들어가는 계측 장비나 검사 장비 특히 이소리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54%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EUV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스크에 대한 EUV 포토 마스크에 대한 결함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테스트하거나 이 리뷰에 대한 부분, 리뷰 장비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에서 EUV 관련해서 장비를 들여오게 되면 이 포토레이스트에 대한 성능을 테스트한 게 필수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분 투자하고 있는 이소를 잘 보시면 좋고 FST 같은 경우에 지금 펜리클 업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리클 산업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이와 함께 종속회사 이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롯데관광개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캠크화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종목들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투자 심리가 계속 짓눌려는 상황인데 어쨌든 최근에 정책 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런 거 플러스해서 봐야 될 부분이 제주를 기점으로서 일본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항공 노선을 재개를 합니다. 일단 일본 쪽 같은 경우에 노선을 재개를 하게 되면 들어온 사람마다 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 노선이 재개가 되게 된다면 그리고 최근에는 케이푸드, 케이팝 이런 흐름들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현재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항공 노선이 열리게 되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자치도의 지원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여기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투숙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예약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제로 코로나 리오프닝의 수혜를 점점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카지노 기업들,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기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롯데관광개발이 일단 앞으로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하락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지금 현재는 중국향 매출과 관련해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과의 거래 재개, 그리고 제주도 시장에서의 시장 상승력 이런 걸 좀 모멘텀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SNS텍 오늘 들고 오셨는데 현재 지금 6%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8%, 9%까지도 상승했는데 역시 앞전에 FST와 같이 EUV, 어제 같은 경우에 동진 세미캠이 많이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NS텍이 좀 부각받고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EUV 관련해서 지금 이재용 회장의 행보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 일단은 지금 블랭크 마스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블랭크 마스크인데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것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오지만 이 포토 마스크, 제가 좀 전에 FST를 설명할 때 포토 마스크를 설명드렸는데 이 포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진 원판이 필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블랭크 마스크다.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가 있어야지 포토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고요. 거기서부터 EUV 장비에 대한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얼마 전만 하더라도 포토 마스크 부족 현상, 반도체 초비상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포토 마스크 제조를 하려면 블랭크 마스크가 반드시 필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오늘 마침 또 제가 원고를 쓰기 전부터 반응이 조금 나왔었는데 오늘 마저도 주가가 상승한다.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EUV 행보를 본다고 하면 조종 시의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EUV 수율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EUV에 대한 블랭크 마스크 물량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EUV용의 블랭크 마스크 개발 진행은 계속해서 SNS텍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EUV 관련해서 밸류체인단을 하나씩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 종목으로는 SNS텍 언급해 주셨고 현재 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수남에 돌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는 얘기 안 해주시네요. 넥스트 칩입니다. 저도 IT 쪽에서 하나 준비를 좀 했는데 IT 플러스 자율주행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게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자율주행 플러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주목을 해야 될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와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이런 개발을 통해서 또 거래처 확보라든지 그러니까 해외 납품처 확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기로 협력을 하기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어제 주가를 이끄는 원동적으로 작용이 됐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IT 대장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지금 강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부품주들이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테스트 같은 종목 그저께 같은 경우에 테스트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인 이유가 그런 연유라고 좀 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스의 어떤 사업 방향성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부각이 될 건데 넥터칩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연관시켜 보게 된다면 앞으로 자율주행 칩이라든지 그리고 파운드를 이쪽으로 연계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아파치 6라는 시댐 반도체를 자율주행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에서 생산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설계사상 같은 경우는 ARM, 오토모티브 IP를 도입해서 진행을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연결 구현 보더라도 굵직한 어떤 회사들과 연결이 돼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 네스트칩 언급해 주셨고 삼성전자와의 삼성향과 관련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 카카오페이 전일 좀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방송이나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들 중에서 저는 카카오페이가 제일 괜찮다고 봤었거든요. 실제로 주가도 많이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통틀어서 지금 소비가 일어나는 거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페이가 가장 수혜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사람들의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말이 있어도 소비에 대한 백화점을 가보셔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다거나 백화점 실제로 3분기 매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온, 오프라인에 대한 이런 가맹점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카카오페이가 상당히 카카오 그룹에서 지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카오 그룹이지만 카카오 그룹 내에서 지금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카카오의 부정적인 부분은 왜 자꾸 내수 시장에만 한정된 이런 성장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드디어 기다렸던 소식이 나갔습니다. 해외에 대한 진출에 대한 소식이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카카오페이 쪽에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페이가 성장을 나타내는 리벤유 TVV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출에 길게 하는 거래액을 말하는데 이런 지표에 있어서 의미 있는 부분은 증권 쪽이나 신용대출이나 대출 쪽 금융 쪽에서 상당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제 부분과 대출 서비스 이 부분은 해외 쪽에도 지금 카카오페이가 중국이나 이런 부분을 진출했다.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좀 모멘텀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중국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죠. 이 부분 좀 투자 포인트로 짚어보시고 접근하시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호떼케미칼인데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접근 괜찮은가요? 창사 이래 최대 적자인데 외국인들은 왜 9월 달부터 미친 듯이 들어올까요? 지금이 기회다. 그럴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9월 달부터 왜 들어올까라고 대답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먼 미래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외국인들이 9월 달부터 정말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외국인들이 적자가 날 걸 모르고 들어왔을까라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3분기 실정을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이 일회성 요인이더라고요. 재고평가선 있는데 이거는 지속되어 있다 보다는 말 그대로 일회성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9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1.0 인수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육용 미래라든지 그러니까 실적으로 반영될 만한 어떤 2차 전지 사업들 배터리 사업들이 가시화가 좀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화학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화학 사업보다는 앞으로 진행할 만한 2차 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리고 풍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1분기 때 1.0 인수를 하게 되면 바로 1조 원 가량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결국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소위 말하는 쌍바닥, 이중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상승전환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9월 28일 날 대량 거래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바닥에서 돌아서는 종목으로 한번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충격 소식이 들려오면서 2%가량 하락하다가 지금은 아래꼬리 달면서 조금 올라온 모습입니다. 0.5%가량 약부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고 오셨네요. 네. 마지막은 바이오 쪽인데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020년부터 미국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었고 2023년부터 바이든의 IRA 법안 발의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선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간선거. 중간선거가 나왔을 때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누가 이게 이제 의석을 많이 차지하느냐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없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 성장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IRA 법안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좀 잡고자 하는 이런 취지인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똑같은 목표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개발된 이 약값, 제약사의 약값 같은 경우에 비싼 상황인데 이 가격이 싼데 효능은 그대로다. 차이가 없는 이 복제약을 생산하는 가장 이제 핵심인 셀티론 헬스케어. 가장 이제 미국에서 진출하게 되면 성과가 가장 높지 않을까. 실제로 이 셀티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만약에 대박 성공할 거다. 그럼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미국이 이제 80% 시장 점유하고 있는 이 메이저 보험회사들. 메이저 보험회사들의 급여 복록에 등재가 돼야 됩니다. 여기 등재가 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이 의약품 유통 시장에 대한 판매 채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한 단계의 셀티론 그룹주들이 가치가 업되지 않을까. 이런 장기적인 관점이 있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 이미 유럽에서 마케팅으로 시작해서 유럽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2023년에서 이 유통 판매 채널을 구축하게 되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티론 헬스케어까지 들어봤습니다. 투자품부터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의 매출 증대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종목 이야기 나누는 동안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10월 CPI 같은 경우에 전혀 동기 대비 2.1%가량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2.8%를 밑돌았고 시장 예상치인 2.4%까지 하얀 것을 보면 중국의 물가가 잡힌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부합권 0.05%가량 현재고가 밀리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 0.26% 상승, 대만 각권지수는 1% 넘는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상승 탄력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0.8% 오름세 나오면서 2,420포인트 지금 도달을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2%가량 오르면서 71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도 함께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탑픽 종목은 롯데케미칼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요? 네, 마지막 종목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내용은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리스크가 실적뿐만 아니라 자회사 리스크, 롯데건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쨌든 바닥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생각했던 매수 밴드에 딱 줬다가 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매수가를 10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깝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일단 20만 5천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5천 원에 일단 1차 목표가 정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책가 같은 경우는 1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강민 전문가의 탑픽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개 중에서 4개가 지금 다 빨간불이라서 유일하게 지금 안 오른 셀티룬 헬스케어를 정했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지금은 이 렘시마라는 복제약이 지금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베그젤마, 유플라미아, 미국 시장에 침투할 수 있다. 그다음에 2023년에 매출을 봤을 때 2조 4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00억이다. 이 정도 수치는 26% 성장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성장률 측면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6년까지 판매 제품의 포트폴리 11개에 증가, 확대된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이 6만 8,600원인데 6만 9천 원 밑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만 5천 원. 성절가는 6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의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대일 의원 강민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